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정유정의 고교 동창들, 내성적인 성격, 내성적인 성격이었다 이렇게 증언을 하더라고요. 일단 말이 없고 혼자 다니고 존재감이 없는 아이였다라는 게 공통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따돌림을 당한 적까지는 없지만 친구가 굉장히 좀 없는 편이었다고 하는데요. 얘기도 잘 안 하고 대답도 잘 안 했다면서 사람들이랑 정말 못 어울렸고 약간 이상했다. 솔직히 말하면 느리고 말 없고 멍하고 사회성이 떨어진다고만 생각했다라고 회고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가까이 가려고 해도 마음을 열지 않았고 인사를 해도 인사조차 받아주지 않았다고 기억을 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늘 커튼 뒤에라는 게 무슨 얘기일까요? 동창들이 정유정을 기억하는 게 특이했던 부분이 이런 겁니다. 평상시에 교실에 커튼 뒤에 자주 숨었다라는 거고요. 간식을 먹을 때도 혼자 커튼 뒤에 가서 먹었다라는 거예요. 정말 이거는 좀 도가 지나칠 정도로 사람들하고 어울리길 싫어했다는 얘기인 거고. 이건 알려진 얘기지만 졸업하고 아나운서도 별로 연락하는 친구도 없었고. 동창들 졸업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단체대방 같은 거 많이 이용을 하잖아요. 거기도 정유정의 이름은 빠져 있다고 합니다. 정유정 휴대폰을 나중에 경찰이 봤더니 친구 연락처가 거의 없더라 이런 얘기도 들었는데. 교수님, 자발적 외톨이 좋습니다. 그런데 커튼 뒤에 가 있고 커튼 뒤에서 혼자 숨어서 뭘 먹고 이건 뭘까요? 통상에 저런 행동은 잘 하지 않죠. 그리고 커튼이라고 하는 장막 이것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이 있어요.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셀프 왕따를 시켜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가서 간식도 혼자서 먹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보고 아마 친구들이 좀 기괴하게 느꼈을 겁니다.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자기를 왕따 시키면 스트레스를 받는데 이 정유정의 같은 경우는 추정컨대 본인이 스트레스를 갖다가 오히려 안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남들이 왕따를 시킨다 하더라도 정유정에게는 전혀 그게 스트레스 요인이 안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친구가 없었지만 따돌림을 당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이 바로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친구가 없어도 얘는 따돌림을 안 당해도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갖다가 고립시켜버리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발톱을 감추고 있지 않았는가 예를 들어서 행동으로 또는 말로서 표현을 하지 않았지만 선생님이면 선생님, 자기의 마음에 들지 않는 친구면 친구를 머릿속으로 수십 번 죽였다 살렸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지금 오늘 가장 많이 입길에 오르는 얘기가 바로 지금 보시는 신상 공개 당시 때 이렇게 공개가 됐던 사진과 졸업 앨범 속에서의 사진. 이게 좀 많이 차이가 느낌이 좀 다르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렇죠. 우리 특강법상의 특정 범죄의 경우 심의를 통해서 얼굴 등 신상 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데 얼굴을 공개할 때 본인의 어떤 선택에 따라서 자신의 어떤 면허증이라든지 주민등록증을 공개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개 사진이 너무나 다른 경우가 지금 많습니다. 정유정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죠. 느낌은 뭐 비싼 것 같은데 다른 사람이 알아보지 못할 정도면 과연 이게 효과가 있을까. 미국이나 다른 나라처럼 뭐 그것이 하시라고 그러죠. 체포됐을 때 찍는 그 사진, 지금 당장의 사진. 그것을 한다 그러면 큰 문제가 없는데 지금 저렇게 되면 문제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거의 못 알아봤다고 합니다. 동창생들은 알아보지 못했고. 처음 공개된 사진을 보고. 그거 보고 누군지 몰랐는데 다음에 졸업 사진을 보고 알아봤다라고 하는 경우도 생겼기 때문에 과연 이렇다면 얼굴 공개하는 게 또 그 효과가 있는 건지 또 의문이 드는 부분입니다. 동창들이 지금 저 사진을 보고 못 알아봤다. 신상 공개 당시 사진을 보고서는. 아마 좀 보정을 했던 게 아닌가 싶은데. 교수님, 일단 어제 저희가 전해드렸지만 연쇄살인범 강호순보다 1점이 더 많은 28점. 사이코패스 진단 점수 28점이 나왔다. 그래서 사이코패스 아니겠느냐. 동의하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원래 경찰에서 최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결론이 아직 나오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면서 일반인의 수준을 넘었다. 이렇게 약간 애매모호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게 25점 만점인데 25점까지는 안 갔는데 그러면 거의 근접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또 발표를 할 때 28점이다. 이런 식으로 약간 좀 극적인 효과를 노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정유정 같은 경우는 실제로 학교에서도 주위에서 따로 괴롭히는 사람들이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학교 다닐 때 사진 아까 있죠. 그걸 보시면 눈빛을 보면 정유정이가 저 눈빛으로 쳐다보면 쉽게 건드리지 못할 것 같이 보여요. 그러니까 친구들 중에서도 지금 몇 명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저 정유정이를 괴롭히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도 저 아이의 눈빛을 갖다 봤을 때 그걸 갖다 포기했을 수도 있는데요. 지금 이제 이 사람이 사이코패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제 일단 25점 이상이면 사이코패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이유는 제가 이제 이 점수가 나오기 전에도 순간순간 뻔한 거짓말을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피가 있는데 하열했다. 뭐 이런 식으로. 또 갔더니 누가 다른 사람이 이미 죽여놓고 자기한테 시켰다. 또 다퉜다.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거짓말을 하고 또 공감 능력이 없는 것을 봤을 때는 사이코패스라고 하는 것이 이미 이제 점수상으로 28점이니까 드러났다라고 보는 것이죠. 양배사님 지금 뭐 교수님이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거짓말을 한 게 또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경찰이 처음 가서 이제 신변을 확보를 하고 체포를 하려고 했더니 손하고 이제 가방에 핏자국이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갑자기 아프다고 하면서 하열을 해서 그런 거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이건 뭐 여성이기 이전에 이건 인권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후회할 수 없으니까 구급차에 태워서 산부인과 검사까지 병원에 가서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전혀 흔적이 없었기 때문에 바로 병원에서 현장 체포를 했는데 체포가 되니까 좀 전에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 이거 내가 한 짓이 아니라 진짜 범위가 따로 있다라고 또 바로 거짓말을 만들어냈던 겁니다. 계속해서 이어서. 자 뭐가 됐든 정말 그 처음에 정유정을 경찰에 신고했던 그 택시기사님의 그게 신고가 아니었으면 정유정은 아직도 활개를 치고 다니실 수도 있는데 말이죠. 자 뭐가 됐든 표창장 신고 포상금 지급이 된다고요. 자 부산경찰청에서 택시기사한테 표창장하고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하는데 금액은 100만 이상 정도 책정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공개적으로 택시기사가 받는 것을 원치 않고 있어요. 상당한 어떤 스트레스하고 이런 것들을 받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받기는 받는데 이 트라우마 이런 것 때문에 당분간 좀 집에 아니면 피신해 있겠다. 잠시 피신해 있겠다 해서 주변 연락을 피하겠다고 밝힌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튼 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빨리 하루빨리 좀 쾌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신적인 어떤 부담감. 자 교수님께 마지막으로 좀 여쭐게요. 요즘 이게 뭐 어떤 일부 전문가들이 정유정이 피해자의 어떤 신분을 탈취하기 위해서 자신이 동경하던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던 피해자를 노려서 이렇게 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역할로 살려고 했다 뭐 이런 주장을 하는 분들이 계시단 말이죠. 그런데 제가 알기론 교수님께서는 그런 가설에 대해서 생각을 달리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제일 처음에 이 사건이 발생됐을 때 명문대생 대 공시족의 어떤 대립 프레임 그런데 실제로 명문대생 중에서도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분들 많습니다. 그거는 이제 아예 이 정유정이가 공무원 시험 준비 안 한 것으로 드러났고요. 또 하나는 신분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일부 의견들이 있는데요. 사실 저 피해자의 신분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요? 왜? 전화를 해가지고 자기 딸이 연락이 안 되면 금방 또 신고를 할 텐데 그거는 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신분증을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신분증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그 사람이 된다. 이 정체성을 갖다가 그 사람 것으로 만든다. 이런 것도 조금 이제 현실적인 그런 측면에서는 좀 떨어지고 그리고 이제 이런 게 있었지 않습니까? 옷을 갈아입었다. 그러면 중학생 옷을 입고 들어가서 거기서 범행을 하는데 자기 옷에 막 피가 튀었는데 그거 입고 다닙니까? 그러니까 그 여자 여성이니까 여성 옷을 갖다가 입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 사람의 어떤 정체성하고 일치한다 이렇게 보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지금 사이코패스 점수가 28점이니까 누구보다 더 높다 하는 이런 어떤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요. 지금 이제 남성 사이코패스들하고 조금 다른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남성 사이코패스들 또 연쇄살인범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전에 범행을 했던 그런 경력들이 상당히 있어요. 거기에 반해서 지금 물론 정유중이 같은 경우도 잡히지 않았으면 또 범행을 했을 가능성이 있지만 적어도 이제 정가가 없고요. 경찰 입장에서는 수사를 하는 데 있어서 이거는 그냥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쉬웠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러면 그 주위에 어떤 증거들을 갖다가 쓰레기통에 다 버려놓고 또 그리고 이제 자기 피가 나오는 그 예행용 가방을 들고 새벽 1시에 간다든가 이런 것 때문에 결국은 그 택시 기사가 신고를 해서 잡히지 않았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 28점이라고 하는 그 점수에 너무 매몰이 돼서 이 사람을 이렇게 사이코패스로 너무 과대 포장하는 것도 우리가 좀 경계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제가 봤을 때는 범행 수법으로 봐서는 상당히 좀 초보적인 그런 단계에서 다행스럽게 경찰에 의해서 근거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을 좀 정리를 하자면 그냥 진짜 아주 얼치기 정말 살인은 그 자체에 대해서 약간 좀 동경을 하고 있던 얼치기 살인마를 너무나 전문가들이 이런저런 서사를 붙이면서 과대 포장하고 있는 것 같다. 저는 좀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 사건의 진실을 추적하고 싶다는 사반 가족분의 사연인데요. 궁금하시다면 사건 반장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